실패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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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야, 다시 피해 날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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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고 있어, 매고 있어, 매고 있어 오케이 자, 와라 아, 나 택시 프라이 아, 미친 얘기했다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블리자드 프라이 기슬론 드디어 결식입니다. 4강전에서 말도 안 되는 기량을 보여준 저희 팀은 강력한 우승후보인 3팀을 아슬아슬하게 꺾고 결승전에 신축했습니다. 4팀은 오버워치 최악체이며 전장과 스타의 골인한 팀이기 때문에 총 10점에 하스스톤과 스타크래프트에서 저희가 단 3점만 가져온다면 8대7이라는 스코어로 저희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가장 약팀이라고 평가받던 저희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트라이에슬론 우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어우 아, 존나 못 썼어 뭐야? 끝났네? 실례지만 두 분이서 한 번만 더 싸우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니, 너... 아아악! 아아악! 화이팅! 이거 이기면 그냥 스탭 다 줘도 된다? 가자! 이거 이기면 돼, 이거 이기면 돼 화이팅! 화이팅! 가자! 나같은 사람들은 한 1종종 데리기 좋다. 이거 수학만 잘하면 되는 영어 얼마나 좋아. 정상아 제발 좀 죽어라. 정상아 죽자! 정상아 죽자! 어? 아하하 헤헿 X됐당 치유! 치유!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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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하이 못 들어어 아무, 아무. 아모르직 따. 하이 너, 풍덩 딴 보자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우리. 딸만 해, 딸만 해. 와, 다 자란 애가야 저쪽은. 아 표정 개알미워 아 아 진짜 해봤네 아 진짜 영웅이 너무 크네요 또 저희가 해봤잖아요 트레이어스가 선수로 뛰어봤는데 이 화면 뭐죠? 진짜 분위기 쌓여져요 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공격만 퀵해도 화이팅 화이팅! 이길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 잡아라 무 Schwar은이 맞춤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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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러드를 더 생성하시죠 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일을 잘 챙겨야죠 아직 한 말로만 가 아 아 아 아! 아! 페이레! 중껑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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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아유 헤드야 고생했다 아유 미안합니다 까비 까비 2대 이기자 제홍이 형 조지기 형 알지? 제홍이 형 조지기 선수가 막아줘야 되고요 17팀 좋아요 드롯 밀치기 아 하나 더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유재형이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두 아이젠이 형 작전이 유재형 주객이라서 우리가 저기에 너무 집착한다 지금 와 역시 또 방어예는 유재형이거든요 와 GG 망한 루야가 지면 끝임 아니 망한 루야 이기고 이기고 와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그냥 펑큰 지워주면 돼 어 가야 되는데 못 본 것 같은데 봤어 봤어 하나 더 하나 더 예 오 트위스트 체크 많이 넣는데? 이거 할만한데? 오 가스 안올렸는데? 레전드 오 가스 잘 모았다 오 이러면은 본식마로 살릴 수 있잖아 오 치트 와우 케론 얼마 없어요 병력 모아서 이거 걱정 없고 심어 심어 그냥 심어 아 이거 빠져나가 빨리 방금 본 것 같아 이거 질러 아예 빼는 거 보니까 질러서 오라마나 산 건 없어요 솔직히 이거 질러서 뭐해 뭐 몸빵 할 거니? 아 포토도 넣자 포토도 넣자 문진 못 넣었어 야 마직은다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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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새로운 조사를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까 마왕구야 거의 다 담았어요 아 더웠어 답이 없을데요 질러 이렇게 가봤자 떡은이 8개거든요 네 방금 나온 단 2경기만으로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깐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 어 어 쉽지 않습니다 아 아 민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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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파치 보여줬다고요 이거 갓핀피 아니야 아 갓핀피 아니야 아 와 나 이상하다 와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 물주야 응 이제 너와 영웅이 될 차례다 오케이 보여줘 쥐버지 오 빨로지 시대공이 시대공 좀 더 어 팔이 없어요 너무 기쁘하게 들어야긴 했거든요 아 질러 떨어뜨리고 리모델를 아 털레이싱 탱클빼 내려요 탱클빼 하나 러너 털레이싱 아 이러면은 나갈 수밖에 없고 어 돌아와 아 쇠젤 어 하스 5대0에 이어서 이야 이거는 와 이 화면 나올 때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땡큐 큰지약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본인들의 띠인 오버워치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멋진 모습 끝까지 유종혜님이 보여줘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나 탱커 갈게 내가 옵치에서 통쾌하게 박달을 오케이 진짜 문노해 문노해 옵치 탱커가서 사지 분쇄 번지 날려버려 오케이 아 뭐하지? 라마트라 해볼까? 너도 신캔데 보여줘야 좋아하지 않나 아니 우리 옵치 상품은 따가야지 따을 수 있는 거 맞아? 라마트라 하면 해보면 되지 라마트라 하고 막히면 둔피하고 또 막히면 우리 사게 응 너무 훈련이 됐어 간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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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자 자 홀가분하게 즐깁시다 이건 처음보죠 님들 참원 자갈 발사 우리 정면 가자 가자 콕콕 출마 어 나 힘주는 중 오케 하나 컷 로드워 컷 로드워 컷 탱거 컷 가자 메리치 컷 메리치 컷 레드워치스 포옹 아 간다 뒤에 호그 뒤에 호그 우스 우스 호그호그 여기 호그 여기 아 나 나를 같이 가자 호그 호그 딸피 안 맞더라 뒤에 애들 있어 호그에 빼자 나 콩 있어 오케이 호그 가자 호그 형 콩 가자 오케이 간다 호그 호그 아아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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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Nada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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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는 중 내려간다 내려간다 풍더 졌어 오오오오오! 절 멸! 어, 9번다 9번다! 나이스! 나 힐 좀 다 해! 힐 좀 다 해! 밥이다 밥 밥 밥 비트 굿 비트 굿! 이상하게 갔다 이상하게 갔다 힐 주는 중! 아 나쁘게 맞기! 아 나쁘게 맞기! 아 나쁘게 맞기! 아 나쁘게 맞기! 아아! 달려줘! 달려줘! 루야! 나 달려줘! 어! 론도 궁 썼다! 완전상 완전상 피! 딱 일! 오구! 오구! 노일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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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! 진짠! 진짠! 노일러! 던! 던! 던 딱 일! 던 딱 일! 오케이! 여기 나인에 데려와봐! 루야 그냥 화물에다 궁 깔면 돼! 알았지? 하나! 둘! 셋! 고! 호그 잡아x2 호그 Oxford해 복도! 애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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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지! 여기 다리에서 한 번 막자! 아 재밌구만 여기 뛰어내릴거에요 이따가 다 들어오면 던 딸피 던 딸피 던 딸피 1층에 도토전 있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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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초월 빼 돌 다 썼어 아 근데 곧 나온다 이제 오케이 굿 초필살기 준비 마지막 한타야 마지막 한타 동수지 말고 다 모아 쓰지 말고 로이 나이스 가자 가자 지금이다 무료야 가잖아 훌륭시 휠도 휠도 다 죽여랬 죽여버려 아 너무 시원하다 нем 하하하하 아 파츠가 뺏겼어 아 빨리 아, 빠디 아, 숨겄다 다 잡았어, 다 잡았어 나 이제 장인 출신이야 우리 잠깐 빼는 중이야, 나 담배 채우는 중 어, 담배 채우고 와 이 개시 있어 춰다 오 feedback 끝났어 나이스, 은래, 불레 다들 어떻게 할까, 우리 어떻게 할까 님들, 하고 싶은 거 하 삼 nós 우리가 힐러 해도 돼 나 안 하 $%$$ 350 그러면은 우리 3힐인데 그러면? 아 딜러 누가? 내가 내가 그럼 내가 그럼 잠깐 해볼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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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딜러하고 오스테형이 탱크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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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관전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는거지 아 정상에도 탱크 잡았네 좀 그러네 철조 vs 윤도 메이커 대결 대전수 새끼의 대결 여기 자존심 싸움 간다 철조 조심해 철조 반비 철조 철조 딸피 철조 머리 따는거 아닌 의미였어 머리 따 줘 철조 방비 철조 한조 붙어 한조 들어가 들어가 고스트형 들어가도 돼 아 철조 너 베이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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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싸고 코스형 나이스 투월 덧덧 야코 오우 아 이거 커 넣는 줄 오케이 지겹 지조심 나이스 나이스 밀고 있어 밀고 있어 오케이 와라 아 미치 이거 이방이야 뭐야 내 일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아 보스 형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형 앞에 막아 막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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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맞아줘 못 오게 어 밀었죠? 오른쪽 위에 조심 위치 조심 위치 던컷 가자 폭격 위에 폭격 아 아 야 나 한방에 죽었는데 보스 형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바이오 빼봐 어 팔아왔어 팔아 와 육군이야 육군이야 사성장군 걸어다녀 죽었어 컷 컷 컷 부활 부활했다 사성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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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미 미치미 죽여 죽여 뒤에 호그 뒤에 호그 호그 미쳤어 호그 이상해 나이스 죽었어 아 못 오게 못 오게 막아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와 이겼어 우리 나 틀렸는데 이겼어 너 박빈인데 아 박빈인데 똑같이? 자기 하고 싶은 거 말해 그냥 억눌러 있단 본능을 말해 그럼 쥬도우 해 오케이 오케이 쥬도우 내가 메르시 간다 랭커 출신 메르시 빅메실에 가지고 싶은 자 누구야 빨리 자기 어필해 나 나 나 물질 가지고 싶어? 오케이 보여줘 그러면 바로 세 발 안에 증명 못하면 놓고 갑니다 갈아타? 갈아탑니다 오케이 어 광벽은 또 하하하하 개웃기네 보여줘 쥬도우 메이커 어 철 철 철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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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철레이서 돌아가 어 뭐야 그 어어 아니 아 이거 왜이래 다들 정신이 없네 대박 어 왜지 안 봤지? 아 안되겠다 솔저 가야겠다 나와봐 쥬도우 언젠다 자카리놀로 그냥 줌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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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리 독불여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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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 안받지? 이게 사람들이 내 위도를 무시하기 시작해서 안받아서 너 아무도 안보는데? 그니까 아 아 아 뭔지 은비 민비 솔더메이커 어딨어 고 pict 오 옥 아 어디서 여기 드디어 끝났네 드디어 자 땡큐 큰지역 선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좋은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빅버지 빅헤드님 안녕하세요 빅헤드 빅버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들으셨어요? 아 저 4강전 끝나고 중계방송 3번 보고 잤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워 저희의 중계가 좀 만족스러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빅헤드님 다음 대회에는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좋은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게 다음에 또 이 대회가 또 열리나? 이 와중에 던님은 왜 노트북을 뭐야 이거? 노트북 탔어 던이 형? MVP 아니 던이 형 또 MVP냐? 아 저거 반 줘야 돼 아 저거 잘라서 저거 액정 부분 나 줘야 돼 너 아직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져서 저거 받는 거지 4팀 불러다가 때릴 게임 없나? 하하하하 턱 시원하게? 롤롤롤 하하하하 롤은 물지 혼자 한 4대 1 하지 않나? 저기 나 혼자 다 퇴치